이번 주 토요일부터 가정용 코로나19 진단기에 대한 보험 적용이 시작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가 감염됐는지 알아야 한다며 빠른 진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개인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자가진단기 개수는 8개입니다. 4인 가족의 경우 한 달에 총 32개의 자가진단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기에 대한 보험 혜택은 15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처방전이나 사전승인 같은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민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메디케어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백악관은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진단기 5억 개를 배포하겠다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배포하는 자가진단기를 받으려면 직접 정부 웹사이트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자가진단기를 구입한 경우 민간 보험 가입자를 하더라도 소급 대상이 아닙니다.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검사기는 모두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보험사가 지정한 약국에서 자가진단기를 노아웃오프파켓, 즉 자기부담금 없이 가져올 수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정하지 않은 약국에서 진단기를 구입한 경우 먼저 구입 비용을 내고 나중에 환급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자가진단기를 구입했다면 개당 12부를 보험회사에서는 개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민간 보험에 가입한 1억 5천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진단검사는 이제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주기적인 검사로 자리잡을 것이고 정부가 보험 적용을 함으로써 그 시작을 알렸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WKTV 뉴스 박문주입니다. 마asti아